착한 사람이죠? 나? 아 노성수 형님 남대정보도 함께 나오지 아 그렇구나 선후별아 노성수 형님도 진짜 한번도 못편거 같은데 페이스북에서는 종종 인사했지 순수 형님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뵙나 어디 모임이야? 얼쑤 몇 살 동안 진짜 아 장도영컴 아우님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참 많이 가입되어 있잖아 얼쑤 8천명이구나 여기가 아 아 아 아 아 아우님은 뭐 저기 워낙 인맥도 많고 그리고 다 영향력 있는 대전은 대전의 영향력이 모임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 웬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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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어렵구만 아 아 아 아 아무튼 내가 봐도 아우님이 농화에 이렇게 뿌려 놓은 것들 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님이 그동안 잘 잘해왔잖아 아우님이 그동안 잘해왔는데 아 아 아 어제도 보니까 아우님 어 그렇게 잘 일처리 오늘도 뭐 그냥 아버님 잘 모시면 되죠 잘 모시면 되죠 아 아 은급차로 아마 그래야 또 이게 이게 또 절차가 또 뭐 시계하는거 아냐 더 스무스하게 되는거 아냐 대체 외래로 가야겠지 나중에 또 한도형 방으로 올 수 있잖아 치료는 어느정도 붙으면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